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기의 판변티비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법률구조공단 직원과 공무원의 의무 상권입니다. 선거는 2024년 4월 13일이고요. 상권번호는 2021-25479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징계 무효 확인이고요. 은거는 근로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징계 무효에 대해서 원고구들이 승수한 사건이죠. 원고드는 피고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원고드는 2019년 4월 10일에 구조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이사장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원고드는 2019년 7월 10일에 피고의 직원 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서 2019년도 상반기 직원 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정 절차는 7월 12일, 7월 16일 두 차례 연기돼서 7월 18일 이사장과의 면담으로 개선 약속을 받은 후에 2019년 7월 23일 날 직원 근무평정 업무가 마쳐집니다. 피고 징계의 의뢰는 1일 징계 사유로 노동자들의 참가를 정관 또는 재규정에 대한 의무 위반, 재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노동운동 금지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두 번째 직원 근무평정 불이행을 가지고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문제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무변호사는 국가공무원상의 노동운동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가? 라는 거고 두 번째, 7월 10일 날 근무평정 기한이었는데 세 차례 연기 후 7월 23일 날 이행한 것이 과연 직무 태만인가라는 거죠.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각정 의무가 규정돼 있다. 책임과 신분 및 지휘보장을 받는 정도가 공무원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즉 노동운동 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단의 임직원이 형벌을 적용시 공무원 의제가 된다고 해서 국가공무원의 의무까지 부담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재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차례 평정기한 연기를 했고 그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특성을 가진 업무라는 사정도 없다. 그 평정이 2주 정도 늦었다고 해서 결정의 문제,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는 그런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기한보다 부과 2주 후에 평정을 이행했다면 현저히 불성시행을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무태반으로 징계하는 것도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또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 의제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책임과 신분, 지휘 보장이 공무원에 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국가 공무원 업상에 공무원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심은 이 사람들 형벌 적용이 공무원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 업상에 공무원 의무가 적용된다고 봤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건 형벌 적용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이 적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국가 공무원법상의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가 공무원의 의무를 적용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책임과 신문, 지휘 보장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태반 징계 시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현저히 불이행했는지도 함께 봐야지 단순하게 불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